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의 문을 닫으면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450개를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미 폐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원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세서 원장은 폐업을 처음 해서 정확한 배기법을 몰랐고 남아있던 마약류 의약품은 스스로 폐기했는데 용기 등은 의료 폐기물 업체가 수거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